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영어입니다. 오늘은 2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문은요. 암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일단 문법성 판단 한번 점검하고 해석해 드릴게요. 커즈 목적어 투부정사 구분 나오는 거 정리하시고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나오고 맥스와 프로듀시스가 병렬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리 이벤트는 3인칭 단수니까 단수동사 그리고 단수동사 정리하세요. 유발하다. 목적어 투부정사하도록 유발하다. 또는 시키다.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니까 대토 3인칭 단수가 돼서 일반 농사 현재명에 S 붙인 거.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미소를 짓게끔 시키는 모든 사건들은 만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느끼도록. 그리고 모든 사건들은 생산해냅니다. 기분 좋은 화학 물질들을 여러분의 뇌 속에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웃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뇌 속에 기분이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을 배출합니다. 생산합니다. 퍼스 목적어 투부정사 정리하셔야 돼요. 강요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웃도록. 미소를 짓도록. 여러분의 얼굴이 미소를 짓도록 강요해보세요. 만들어보세요.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조차도. 혹은 행복하게 느끼지 불행하게 느낄 때조차도. 안면 근육 패턴 또는 형태는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 한번 할게요. 미소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얼굴 안면 근육 패턴은 연결됩니다. 모든 모든 행복 연결망과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그리고 결국 자연적으로 Will calm you down. 여러분을 차분하게 해줄 것이고 Will change. 바꾸어 줄 겁니다. 여러분의 뇌의 화학 작용을 이 chemistry 단어 정리하셔야 돼요. 배출해 줌으로써 배출해 줌으로써 분비해 줌으로써 동일한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을 들을 화학 물질을 chemicals도 정리하셔야 돼요. chemistry chemicals 단어 정리하세요. 다시 한번요. 안면 근육 패턴은 미소에 의해 생산되는 안면 근육 패턴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행복 연결망 모든 행복 연결망과 연결되어 있고요. 결국 자연적으로 여러분을 차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뇌의 화학 작용을 변화시켜줍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분비함으로써 동일한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을 정리되죠? 연구원들이 어떤 영향을 연구해 보았대요. 어떤 영향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진짜 그리고 강요된 미소 진짜 미소와 강요된 미소의 영향력을 연구해 보았대요. 각 개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스트레스 있는 상황 하에서 상황 동안 다시 한번요. 연구원들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 동안 각 개개인들에게 끼치는 진짜 그리고 강요된 미소의 영향력을 연구해 보았대요. 연구원들은 사역동사 목적을 동사원형 정리하세요. 참가자들이 스트레스가 있는 일을 수행하도록 시켰어요. 와일 다음에 ING, ING, ING 세 개의 상황을 연결해 보세요. 미소를 짓지 않으면서 또는 미소를 지으면서 혹은 젓가락을 잡고 있음으로써 옆으로 그들의 입에 이 말은 그들의 입 옆에 젓가락을 물게 함으로써 젓가락을 물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요. 강요하기 위한 거예요. 얼굴이 미소를 형성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입에 옆으로 젓가락을 물고 있는 이 행위는 얼굴이 미소를 형성하도록 강요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억지 웃음을 짓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연구원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있는 일을 수행하도록 시켰어요. 뭐 하는 동안? 웃지 않고 웃지 않는 동안 웃게 하는 동안 그리고 젓가락을 그들의 입에 옆으로 물고 있는 동안 물고 있게 하는 동안 이거는 미소를 형성하도록 얼굴이 미소를 형성하도록 강요한 거니까 억지 웃음을 띠게 하면서 스트레스 있는 상황을 스트레스 있는 일을 수행하도록 시켰대요. 정리 되시죠? 연구의 결과들은 보여주었어요. 대절 전체를 미소가 미소를 띠는 것이 즉 강요되었든 진짜이든 미소를 띠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 동안 강요되었든 진짜이든 미소를 짓는 것은 감소시켜주었대요. 강도를 스트레스의 반응 신체의 스트레스 강도를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를 줄여주었고요. 낮추어 주었대요. 심장 박동 수준 회복한 후에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한 후에 심장 박동 수준을 감소시켜주었대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여러 번 복습하셔서 내신 성적에 꼭 좋은 성적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